자, 시작합니다. 자, 좋세요. 네, 좋습니다. 지금 보상을 보도록 합니다. 왜 당신의 소중한 사람 당신은 정말 사랑해 내 열이 있어서 영할 수 있었습니다 영할 수 있었습니다 영할 수 있었습니다 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어도 참아낼 수 있으론 우리 서로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 그리워 있을 것 그리워 있을 것 그리워 사랑하는가 그리워 그리워 이 세상에 그리워 우리 우리도 우리 우리 그리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